두 번째 이슈도 역시 경기 민감주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서 건설주들도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왔죠. 최근에 한 달 사이에 평균 12% 상승한 건설주, 영업이익도 33.5%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최근에 경부고속도로 지하 테마까지 함께 엮이면서 건설주들의 호재가 겹겹이 쌓여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건설주들 어떻게 투자해볼지도 자세하게 분석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건설주들입니다. 경기 민감주의 전성시대, 아까 제가 살짝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건설주들도 역시 경기 민감주에 하나 포함이 되면서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건설주도 사도 됩니까? 일단은 지금 건설주들 흐름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지금 앞으로 봤었을 때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건설회사들이 그동안 90년대까지 계속 호환기를 좀 누려왔었고 사실상 2000년대 들어서면서는 건축물들이 어느 정도 들어선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성숙기에 진입을 한 상황 속에서는 아무래도 국내 쪽보다도 해외 쪽에 대한 어떤 성장요인을 굉장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해외 쪽으로 진출은 보통 좀 동남아시아라든지 중동쪽 개발도상국 쪽으로 조금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진출을 그동안 해왔었는데 사실상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진행이 되고 있던 공사조차도 중단이 되는 사태가 또 발생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적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저조한 부분이 이어질 수밖에 없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철광주와 마찬가지로 지금 계속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이 코로나 백신 계속 경제 활동이 활발히 좀 재개가 될 수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이 해외 수주 쪽을 조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서도 이제 중동에 대한 부분을 조금 한번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아무래도 올해부터 우리 국제 이제 유가가 급등을 또 해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중동 국가들의 이제 재정 건전성이 좀 개선이 되었고요. 그로 인한 어떤 사업 발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건설사들은 그동안 이제 단연간 경험치도 쌓아왔고 어느 정도 기술력을 또 인정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 해외 시장 진출에 대한 어떤 수주 기대감이 굉장히 큰 상황이고요. 또한 조금 핵심으로 또 봐주셔야 되실 부분이 이제 그동안 내전으로 인해서 좀 다쳤었던 리비아라는 해외 시장이 또 열린다는 관측이 또 열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동안 이제 아무래도 지정학적인 요인으로서 이제 개발이 조금 중단이 되어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정유공장이라든지 발전소, 주택개발 이런 쪽으로서 건설 사업 쪽에서도 굉장히 이제 수주가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게 이제 한국 기업들 쪽에 러브콜이 또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대형 건설사들 특히나 그 현지 기술력은 좀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이 이제 대우건설, 현대건설 이쪽에서 대형 건설사들의 어떤 수주가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건설사들의 어떤 흐름적인 부분을 같이 타면서 또 이제 실제 실적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해외 매출 쪽의 수주가 나오는 그런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건설주들도 최근에 잘 흘러가고 있는데 뭐 국내에서의 경기 확대 기대감이나 뭐 경부고속도로 지하와 테마 뿐만 아니라 해외 쪽에서도 좋은 좀 수주나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을 골라보면 앞으로 추가적인 건설주들의 상승 모멘텀 충분히 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건설주와 오늘 철강주의 경기 민감주들에 대한 투자 이슈와 전략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코스파트너스의 조현경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연구원님 오늘 또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